정부는 일단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하반기 정책의 큰 축을 내수 진작에 뒀습니다. 관광과 숙박, 공연 등 8개 분야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또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도 시행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소비를 살리기 위해 결제하면 돈을 깎아주는 할인 쿠폰을 풉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1,700억 정도의 8대 분야의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는 약 0.9조 원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숙박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최대 4만 원, 관광 상품을 미리 결제하면 30%를 깎아주는 쿠폰이 지급됩니다. 공연은 1인당 8천 원, 영화는 6천 원을, 미술관과 박물관도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쿠폰을 풀기로 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되는데 인하폭은 30%로 축소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사라지면서 출고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월부터 원상 복귀하는 대신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고유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의료 건조기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페스타도 직접 지원합니다.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인기 품목의 부가가치세, 즉 물건값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숙박비도 도서공연비처럼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9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정연입니다.